크리에이터들이 불만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인터넷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컨텐츠들은 내가 만들어 올린 것들인데 왜 나한테 돌아오는 이득은 이렇게 작을까? 그러면서 웹3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웹이라고 하는 건 거미줄을 뜻하죠. 우리가 인터넷을 할 때 보면 www.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www라고 하는 게 월드 와이드 웹의 줄임말이고요. 이걸 더 줄여서 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는 지금 우리가 쓰는 것처럼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쓸 수 있었고요. 그러다가 월드 와이드 웹, 웹이라고 하는 기술이 나옵니다. 이 웹이라는 기술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인터넷을 쓸 때 보면 특정 단어의 밑줄이 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클릭하면 연관된 사이트로 계속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죠. 이 월드 와이드 웹 기술이 처음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인터넷을 편리하게 쓸 수 있었던 시대. 이것을 웹1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웹1 시대에서는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쓰는 패턴이 주로 수동적입니다. 남이 만든 기사를 그냥 수동적으로 읽어보는데 그쳤죠. 이렇게 웹1 시대가 한 15년 정도 진행되다가 웹2 시대로 진입합니다. 그러다가 웹2 시대로 진입하면서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인터넷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글을 써서 타인과 공유하고 내가 어떤 그림을 그려서 타인과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웹2 시대에서는 웹1 시대와는 다르게 이용자들이 생산자이자 소비자, 즉 프로슈머 형태로 바뀌게 되고 또 이 프로슈머들이 만든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장터. 그 장터를 만들던 플랫폼 기업들이 웹2 시대에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웹2라는 게 등장한 지 또한 15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플랫폼들을 이용하면서 불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컨텐츠들은 내가 만들어 올린 것들인데 왜 나한테 돌아오는 이득은 이렇게 작을까? 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은 이것밖에 없을까?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터들이 불만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웹3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웹3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컨텐츠 생산자들에게 조금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 주자.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의 이코노미 생태계를 구축하자. 이것을 표방하는 게 웹3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이트를 운영하는 규칙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크리에이터나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 수익의 일정 부분을 유튜버, 즉 크리에이터들한테 나눠주긴 하지만 실제로 어떤 컨텐츠를 올렸을 때 삭제가 된다든가 아니면 수익을 몇 대 몇으로 배분한다든가 이런 규칙은 구글, 즉 유튜브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전달하는 형태입니다. 웹3는 이런 규칙 자체도 크리에이터들, 이용자들과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즉, 수익을 나눠주는 것에 더해서 어떤 거버넌스 구조까지도 변형시켰을 때 그것을 우리가 웹3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생성형 AI다 라고 하는 건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AI를 얘기하죠. 예를 들어, 채 GPT다. 이것은 그럴싸한 문장을 만들어주는 AI입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그림을 만들어준다든가 아니면 음성을 만들어주는 그런 AI들도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을 뭔가를 만들어주는 AI 그래서 생성형 AI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웹3가 와서 크리에이터들이 조금 더 많은 권한을 누릴 수 있고 이익을 나눠받을 수 있게 하려면 컨텐츠를 제작하려는 생태계가 조금 더 편리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버가 돼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내가 포토샵 조작하는 것부터 배워야 되나?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생성형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컨텐츠를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성형 AI가 웹3 생태계에 있어서 컨텐츠를 풍성하게 만드는데 어떤 도와주는 그런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또 NFT라고 하는 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어떤 크리에이터가 컨텐츠를 올렸을 때 이거는 누구 누구 거다 이렇게 꼬리표를 붙여놔야 되겠죠.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컨텐츠 내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컨텐츠에 소유권을 표시할 수 있는 기술 꼬리표를 달 수 있는 기술을 NFT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블록체인이 같이 얘기될 때도 있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 블록체인 안에는 인터넷 투표 기능이 내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웹3라는 것은 규칙도 이용자들하고 같이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데 어떤 규칙을 사람들하고 공동으로 만들려면 그 규칙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투표를 해야 됩니다. 이 인터넷 투표 기능이 블록체인에 내장돼 있기 때문에 웹3 생태계에서 이 블록체인이 거버넌스 구조를 지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웹3 얘기를 할 때는 생성형 AI, NFT, 블록체인 이 세 가지를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집중형인 웹2와 어떤 거버넌스 체계가 협동조합 구조인 웹3의 생태계는 어느 정도는 공존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가치관이 이용자들에게 더 먹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게 살아남고 또 하나는 사장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완벽하게 거버넌스 체계가 탈중앙화되어 있는 즉 협동조합처럼 완전히 분산되어 있는 구조는 아닐 거고요. 아마 웹2와 웹3가 장점만 결합된 어떤 중간 형태의 서비스가 만들어질 그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보면 실제로 이용자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 형태의 생태계도 있지만 여전히 일방적으로 이용자가 소비만 해야 되는 그런 생태계도 있습니다. 여전히 각종 방송사들은 자기네들이 뉴스를 생산해서 웹사이트에 올리죠. 우리는 그걸 소비합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등등의 어떤 플랫폼 같이 내가 뉴스를 올리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있죠. 이런 웹1의 서비스와 웹2의 서비스는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웹3 시대가 오더라도 웹1 서비스, 웹2 서비스, 웹3 서비스는 전부 다 공존할 겁니다. 어떤 하나가 완전히 사라지고 이게 이긴다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열린 마음으로 열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내가 나한테 주어지는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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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